체첸에는 톨스토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러시아 변방 카프카스 산맥지역인 체첸에 톨스토이 박물관이 있는 이유는 톨스토이가 1850년대 그의 나이 20대 초반에 이곳에서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서 쓴 유년 시절로 문단에 대비했고 카프카스를 배경으로 한 여러 편의 중단편을 썼으며 이곳에서 작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카프카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죽을 때에도 이곳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톨스토이가 생애 마지막까지 매만졌던 소설이 카프카스를 배경으로 한 이슬람 전사의 이야기인 하지몰아트였습니다. 하지몰아트는 톨스토이 4호의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당시 톨스토이는 체천의 이슬람 저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주한 러시아 군의 장교였습니다. 체천인들은 러시아의 지배를 피하기 위해 오랜 세월 치열한 항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체천인들 입장에서 보면 톨스토이는 적군의 장교입니다. 톨스토이가 체천을 떠나고 몇 년 후인 1859년 체천 지역을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이 러시아의 항복함에 따라서 체천은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대로 지난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체천과 러시아 간에 벌어진 체천 전쟁으로 체천은 쑥대밭이 되었고 수많은 체천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 내 연방의 하나가 되어서 평온을 되찾았다고는 해도 러시아 내에서 체천은 어느 지역보다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러시아군 장교였던 톨스토이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체천인들은 톨스토이가 체천에 대해서 나쁘게 쓴 것이 없고 체천인들의 따뜻한 인정과 삶의 방식, 전통과 문화, 카프카스의 자연 등을 소설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오히려 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이 체천 역사의 일부로 남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체천과 관련한 소설인 습격, 카자크 사람들, 카프카세, 포로, 하지무라터 등을 썼지만은 그 안에 체천인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국인 러시아의 무적 사용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박물관은 체천의 수도 글로주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주니에서 동북쪽으로 약 80km가량 떨어진 스타로 글라도프스카야라는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톨스토이가 약 3년가량의 카프카스 생활 중 절반 이상을 지낸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는 약 1만 명가량입니다. 톨스토이는 23세 때인 1851년 카프카스에 근무 중이던 맏형 니콜라이를 따라서 이곳에 왔다가 포병사관 후보성이 되었고 니후 정식 장교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13차례 작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스타로글라도프스카야 마을에는 당시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체천 지역을 북쪽으로 테레크강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은 카자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사크족으로 알고 있는 러시아의 호전적인 민족 집단입니다. 카자크족은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가 제정 러시아 때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띠게 되어서 여기저기에 카자크족 집단촌을 이루게 되었는데 당시 변방이었던 카프카스에는 테레크강 북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레크강을 경계로 남쪽에는 러시아에 투항하지 않은 체천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체천의 톨스토이 박물관은 1965년에 한 역사교사에 의해서 스타로글라도프스카야 마을의 1914년에 지어진 오래된 학교 건물에 세워졌다가 2001년부터 야스나야 폴라냐 톨스토이 박물관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해에 체천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아호마트 카디로프 대통령이 박물관을 두 차례 방문한 후에 체천 정부는 위원회를 만들어 새 박물관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박물관은 2009년 12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체천의 톨스토이 박물관이 다시 개관했을 때 톨스토이의 고손자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야스나야 폴라냐 박물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새 박물관에 톨스토이의 개인 무기와 옷, 그 시대의 카고 등과 톨스토이 생전의 육성이 담긴 녹음 음반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초 새로 발명된 에디슨 추궁기로 녹음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남산 문학의 집에서 있었던 톨스토이 동상 제막식 때 러시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는 당시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작품은 카자크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성이 강하고 남녀의 사랑이나 다른 인종 문화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중편 카자크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스타로 글라도프스 카자크 마을에서 살 때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소설화화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농노재가 없는 이곳 카자크촌의 자유롭고 활달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체첸인 등 카프카스인들을 동정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카자크촌에 살 때 한 아름다운 카자크 처녀를 마음에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설 카자크 사람들에서 주인공인 젊은 사관 올레니는 이 마을의 아름다운 카자크 처녀 마리안카를 사랑하지만 처녀는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장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끝내 주인공을 거부합니다. 주인공 올레니는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는 카자크 마을을 약탈하기 위해서 몰래 테레크강을 건너오던 체첸인이 카자크 병사들에 의해서 사살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체첸 근무를 마친 후 전쟁이 터진 크림반드로 전출되어 크림전쟁에도 참전합니다. 체첸과 크림전쟁에서의 참전 경험은 세계를 놀라게 한 그의 대작 전쟁과 평화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체첸에는 톨스토이 유르트라는 톨스토이 기념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두세기 전 카프카스를 배경으로 한 우리 시대의 영웅을 쓴 러시아 작가 미아엘 네르만토프 박물관도 있습니다.